이게 템플턴 방은 이게 맞는 얘기죠. 그죠? 이 제목으로 오늘 2시간만 동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무료방송에서 종목 진단을 잘 안 해드립니다. 그건 이제 이유가 있는 게 다른 전문가가 종목을 추천한 것을 제가 진단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저도 대독이면 지금 진단을 잘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방법을 배워서 꾸준히 들고 가서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하는 거지 일일이 제가 잘라먹고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것은 극등이 나간다든지 예외적으로 그럴 경우에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방은 지금 삼양식품이 지금 얼마나 갔나요? 제가 농심 팔아다 삼양식품을 우리 유리원들한테 계속 권했습니다. 농심 팔아다 삼양 사라. 삼양식품 사라. 여기서부터 들고 왔으니까 지금 200%가 넘었죠. 대방은 이런 방이지. 이걸 잘라먹고 이거 잘라먹고 내려와서 여기서 잘라먹고 이거 안 합니다. 지금까지 팔지도 않고요. 사막 콘덴서 산 거 지금까지 안 팔아서 얼마요? 500%가 넘었습니다. 캐시텍 아직 안 잘르죠.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럼 기다려 봐야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공부를. 자 오늘은 이 얘기를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인내는 왜 성공의 영원한 동반자인지 하기 전에 아 어떻게 해요. 모건 스탠리가 지난번에 네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목표가 260만원 하양 280만원 하양 개미왕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하양 전망을 하면서 IT주들이 줄줄이 하락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연일 터진 게 뭐예요? 펀드매니저의 반발 또 기자의 반발 그죠. 어느 기자 부장님인가 반발 그때 시티은행이 또다시 반발해서 뭐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430만원 간다. 이번에 또 어제 뉴스 나오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2900 간다. 삼성전자 아무 문제 없다. 템플턴은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성장률이 3.2%까지 올라간다. 세계 경제가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GDP가 얼마 2.8에서 3.2% 올렸다. 경제성장이 상당히 좋다. 11월까지 이미 역대 이래로 최고의 수출을 달성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좋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상당히 좋은 거지. 뭘 그런 걸 믿어요. 지네들이 또 그걸 팔아가지고 뭐죠? 그렇게 해서 흔들어놓고 IT 전부 줄줄이 떨어뜨린 다음에 공매드에서 싹쓸이 아주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중은행의 사흘세 줄줄이 예금, 적금, 금리를 인상했다? 무슨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럼 예금, 금리 그거를 줄줄이 인상했을 때 대출금리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제가 팁을 분명히 줬는데 관심이 없죠. 그죠? 팁을 어디서 받나요? 팁을 줬는데 안 받나? 금리 예금, 수신금리 대출금리 자, 여기 빨리 빨리 안 나오네 그죠? 그러면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무슨 무슨 종목의 수혜가 될까? 생각해봤다 그러시는 분만 3번 아이, 관심 없다 그런 사람은 4번 주식투자자는 모든 거에 예민해야 되죠 주식과 관련시켜서 마이더스오님도 어서 오세요 어제 뭐가 올라갔어요? 어제 뭐가 올라갔죠? 오늘도 올라왔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우 사막 콘데도 또 가네 그럼 이거 몇 프로 먹을 거예요? 아, 우리는 1000% 먹어야 되겠죠 지금 500%가 넘었으니까 1000% 들고 가면 안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겠죠 메르츠, 화지 그죠? 어제 현대해상 아유, 뭐 팁을 줬는데도 잘 간다 그죠? 잘 간다 이야 템플턴이 사라 그러면 잘 가 그죠? 여러분이 뭘 사야 되냐 아니, 은행주가 끝났다구요? 은행주가 끝났을까요? 아유, 가만있어봐 은행주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KB금리 어떻게 했어요? 어우, 신고가로 갔네 안 빠져 4대 은행을 사라고 간서치님 어서 오세요 4대 은행을 사라고 8월 27일에 그냥 공짜로 줘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신고가로 가는데 뭐 다 안 간다고 다 잘라요? 금리 올라가면 더 신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그니 돈을 벌어야 주향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이고, 나도 몰라 간서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삼양식품 저렇게 날아가는데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샀겠죠? 제가 유래방송에서는 끊임없이 농심 팔아다가 삼양사라고 했더니 제 말을 안 믿은 사람은 농심 붙들고 있고 그죠? 삼양식품 붙은 사람은 어제도 아유, 전문가님 벌써 60%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60% 넘어 어때요? 어우, 지금 괜찮아요? 아유, 근데 삼양식품 잘 나가는데 삼양산은 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꿈꾸는 대려님도 어서 오시고 에이, 스마음님도 어서 오시고 아유, 좋지요? 자, 이렇게 들고 가네요 아유, 어제 유래원이 이제 아유, 공부하고 이제 또 나가는데 어떡해요 몰르면 또 와요 하하하, 몰르면 또 와요 아유,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요 나이가 점점 먹어서 그죠? 자, 이렇게 들고 읽어 갔는데 아유, 진짜 멋져요 여기서부터 사서 지금까지 200% 넘었나요? 저 몰라요, 200% 넘었는지 아유, 짭짤해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200% 넘었는지 225% 났나요?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처음 산 사람은 그 정도는 안 났고요 처음 산 사람은 떨어졌거든요 191% 여기서 샀다가 여기쯤 산 것 같아요 1월달 하여튼 1월달에 샀어요 우리 유래원이 참 재밌어요 이것도 얘기하고 가야죠 이것도 얘기하고 가야지 그때 이제 아직 음식료가 안 갈 때니까 전무관, 전무관님 왜요? 아유, 내가 유튜브를 98%를 듣고 제가 유래방송에 왔거든요 코코파님도 어서 오시고 근데요 아니, 이거 샀는데 종목 좀 진단 좀 해줘요, 진단 잘 샀네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 뭐죠? 10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했잖아 그랬더니 아, 왜요? 아유, 우지파동으로다가 10년 만에 뭘 했어? 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 그럼 반등해줬지 그래, 떨어지기만 해봐라 아주 내가 무조건 산다 우리 유료원들은 지금 안 삽니다 떨어져 주문 삽니다 그랬더니 딱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 전무관, 전무관님 떨어지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아이, 난 지금 샀는데 가져가질 못해 단타쟁이라 그래, 어떡해요 여기 올라가서 딱 한 달 지났는데 템플턴이도 물어봤죠 가만히 있나요 팔았지 팔았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그걸 참을 수 있으면 본인이 고수지 그럼 댕강 잘랐어요 아, 우린 자를 때 우린 사자 또 사 또 사 괜찮아, 또 사 아유, 전무관님 가지도 않아 아이, 가지도 않은 종목 자꾸 사라 아이, 좋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또 사 또 샀습니다 계속 사요 아, 그랬더니 올라갔다 이경 났다고 빠르고 팔 자르고 난리칠 때 우린 또 내려왔어? 알았다 또 사 아, 또 올라갔습니다 아, 신고가 또 내려왔어 사라 아, 여쭤더니 추가 매수했습니다 여기 간서치님이 무료방송 오는데 전무관님 나 추가 매수했어요 아, 지금 얼마 갔냐 여기서부터 아유, 진짜 배 아파 간서치님 수익이 얼마나 난 거 이거 아유, 전무관님 내가 피라미딩 했거든요 여기만 써서 100% 났어 그, 여기서 샀으면 얼마요? 야, 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가서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날 걸 다 팔아먹고 없어 그러고 가서 저 밑에 가서 뭘 사요? 바닥만 사요 땅굴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순 바닥만 산다고 그냥 와가지고요 바닥 샀는데 지하실로 내려가서 깡통 나버렸어 진짜요? 네, 진짜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증시랠리에 은행주가 사마라 우리 인원 들어도 아, 은행주 그러면 사갈세 예적금 줄줄이 올라가는데 은행주 사요? 말아요 팔긴 뭘 팔아 안 팔아야지 자, 4대 은행 사라 그랬더니 4대 은행을 팔아서 국민은행 KB금융은 또 신고가를 또 내는데 뭐 보험주 어제 빵빵 올라가고 증권주 오늘 뭐 시장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증권주 어제 딱 어우 어제 20몇% 올라가 버리는데 정말 정신 못 차리겠어 그런데 뭐 증권주 안 간다 금융주 안 간다고 엉뚱한 데 가서 급등주만 만지다가 코피 터져가지고 전문가님 오늘 떨어지는데 팔아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그쵸? 공부가 어제 시장이 이틀 동안 그냥 또 확 쏟아지니까 아이고 죽겄네 단타하다가 물렸어요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법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시장이 아침부터 올라가면 돈이 되지만 아침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냥 물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쩔쩔쩔쩔 매요 그게 트레이더리 하는 행동이에요 템플턴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좋은 주시삼은 그냥 맞짱 뜨고 계속 가는 거예요 증시 랠리에 증권사 누적 당기순이 3조원 6박 아 그래요? 엄청나지요?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시세가 났잖아요 어제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증권사 실적 개선으로 간다고 선행 매수했더니 어떻게 어제 점프 딱 나 그럼 이거 잘라버렸을까요? 템플턴 식구 이거 잘라먹었을까요? 절대 안 잘르죠 안 잘릅니다 아직 KTV KTV 투자증권 떨어지든 말든 우리를 아는 바 없음 동업자니까 간다 어디까지 갈까요? 시장이 상승하는 안파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기 이걸 샀으면 아마 트레이더로 오신 분은 거의 다 여기서 잘랐을 거예요 어우 된강 그죠? 템플턴의 식구들은요 사놓고 안 자르는 게 주특기예요 상상이 돼요 상상이 잘 안되죠 그러니까 뭐 10% 제이쉰 축하드려요 간서치님 이야 멋지죠? 아 계속 사주니까 좋은 기업이다 딱 들었더니 튀어버렸잖아 빠바방 나가니까 어우 맛있어요 템플턴 잘랐을까요? 안 잘라요 아직 맨날 여기 들어온 택배주요 실적이 괜찮아진다 좋은 종목이다 계속 꾸준히 메서도 들고 간다 떨어져도 안 판다 그랬더니 뻥 점프해 주니까 맛있죠 템플턴의 식구들이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갑니다 강남제비도 슬슬 올라가던데 증권사 실적으로 개선간다고 이 멋진 시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이걸 갈 줄 알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안 배우고 뭐만 배웠죠 가만있어봐요 전문가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뭔데? 아 이게 어제 샀다가 이게 샀다가요 단타 칠라고 샀다가 물려갖고 쭉 내려갔거든요 어떻게 팔거예요? 버릴 건가요? 버릴 거예요?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경고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비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다가 주가 그만 끝날까? 부실기업인가? 가만있어 너 돈 못 버냐? 돈 벌면 내가 안 팔지 그렇죠? 돈은 개선되는데 어휴 실적이 좀 개선됐나? 안 팔아 맘대로 해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떡해요? 오늘도 이거 대응해서 단타 치고 여기서 샀다가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중을 지켜서 나눠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이고 저걸 모르고 샀다가 물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그 비중 지켰으면 경고받았으면 떨어졌다 또 가겠지 지진해 주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사는 방법 모르고요 예? 거의 대부분이 뭐죠? 사는 방법을 몰라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는 방법만 얘기해요 전문가님 난 파는 방법을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볼 때는요 사는 방법을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또 갑니다 시장은 그래서 그렇게 아우성 치고 뭐 뭐 건 스텐이가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누구다? 예 꽃놀이패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노는 꽃놀이패에요 잘라먹고 들고 가고 잘라먹고 들고 가고 그거요 여러분이 여기다 뭐라 대응해요 우리 유료원이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할까요? 템플턴 방에 왔습니다 이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리게 200만원 딱 갔더니요 200만원 여기서 댕강 잘랐습니다 진짜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제가 200만원 딱 찍길래 그냥 여기서 여기군요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술나라님도 어서오세요 잘랐습니다 뭘 할라고요? 하이닉스 살라고요 하이닉스 살더니 어떻게 해요? 200만원 찍었으니까 어디요? 여긴가요? 200만원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여기서 200만원에서 하이닉스를 샀는데 얼마냈어요? 수익이요? 예 21% 났네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얼마야? 3월 중순이네요 그럼 하이닉스를 가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보죠 3월 중순입니다 하이닉스는 얼마 수익 났어요? 예 63%입니다 그럼 하이닉스로 옮겨가길 잘했죠 삼성전자 200만원에 팔아서 하이닉스 샀더니 하이닉스는 3배를 벌어졌어 이야 참 어이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검증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템플터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하고 있어요 참 이거 제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유료회원만 보이는데 무료방송에 공개하면 입장이 곤란해서 공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에서는 수년 동안 10년 동안의 시뮬레이션이 자료를 다 만들어서 들고 있죠 그걸 여러분이 보니까 아우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거구나 우리 봐서 공부하고 간 회원이 그러잖아요 아니 일주특강을 했는데 일주특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핵심을 다 가르쳐주고요 너무 퍼지는 거 아니신가요? 우리 유료원이 세상에 그런 일주특강을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유료원들이 그렇게 4개월 코스 3개월 코스를 배운 거를 단 5일 만에 완전히 많이 퍼졌다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그거라도 배우고 가면 깡통이라도 안 날 거 아니냐 공부해야 할 게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갔더니 진짜 돈이 더 벌렸죠 근데 제 말은 안 믿고 어디 갔죠? 다른 데로만 갔죠 그죠? 단타 치러 갔다가 코피 나니까 걱정되죠 자 생각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생각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차트 보고 제가 이거 갖고 여기가 올라가서 맨날 얘기해 봐야 여러분한테 도움 돼요 삶 만나는 인생님도 어서 오시고 도움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그죠? 생각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결정된다 생각이 여러분의 투자 수익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제 방에 최근에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종목이 비싼 종목은 없어요 그저 모든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짠 종목이 바닥으로 기는 종목만 다 산 거예요 안타깝게도 계좌를 들고 왔는데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에 들고 왔습니다 정지된 게 두 종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닥에 있으면 종목이 바닥에 있으면 그것이 돈을 벌어주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바닥에 있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있죠 싼 게 비지 떡이다 그죠? 싼 게 비지 떡이라는 말을 다 아시죠 왜 싼 게 비지 떡이죠? 싼 것은 싼 그만한 이유가 있죠 명품이 그냥 명품인가요? 그렇죠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딱 계좌를 보는 순간 야 이거 심각하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된 게 어떻게 해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까먹기만 하고 있어요 회의비 걱정하다가 전문가님 한 달 들어와서 공부했는데 회의비 나왔어요 아 이렇게 딱 하면 회의비 바로 나와버리지 뭐 그죠? 회의비 나왔어요 회의비 제이선이 빵빵 날아가니까 바로 회의비 나오고 아유 그냥 지난번에 전문가님 나 삼양식품을 샀더니요 지난번에 여기서 추천해서 샀더니 지금 몇 가지 나갔거든요 그죠? 얼마에 벌써 수익이요? 뭐 팔았나요? 팔지도 않았어요 지금 봤어 68%가 났어요 말도 안 돼 근데 팔지도 않았잖아요 어디까지 갈 겁니까? 거기다가 세상에 얘는 처음 산지가 언젠데 아직도 팔지도 않고 그냥 맞짱 뜨고 가는데 도대체 언제 처음 산 겁니까? 10월달에 처음 샀습니다 2015년 10월달에 지금까지 얼마일까요? 수익이요 장난 아닙니다 그럼 팔았을까요? 아 매도 없습니다 매도 언제 합니까? 500%가 넘었죠 매도 언제 없으니까 단지 주가가 수성처럼 급등 나가서 이제 매도 사인을 주면 매도시킵니다 아이씨 여기서 매도 사인 나가서 딱 아이고 죽었어 안 팔았으면 죽을 뻔했어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우리 의료원은 그럽니다 무서워요 안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야 아주 그죠? 오늘 진짜 이거 가느라 모르겠다 한국 전력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영국 뭐 그거 했다고 아 이것도 여기서 잘라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참 기도 안차죠 아니 어떻게 이걸 잘랐습니까 댕강 잘라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 들으냐 자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 들으냐 나는 장기 투자입니다 아니면 차트쟁입니다 또는 단기 매매자입니다 아니면 차티스트입니까? 아니면 펀더멘털리스트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겸하는 사람입니까? 단타 중독인지 여러분의 계좌를 템플턴에 보내는 순간 템플턴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릇이나 종목을 보는 순간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요? 수많은 종목들을 보고 수많은 것을 진단하고 수많은 것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니까 어린 자녀가 말을 할 때 뭘 요구하려고 하는지 아는 것처럼 템플턴은 여러분의 계좌를 보면 이 사람이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차트를 수없이 여러분이 많이 보면 차트가 안 봐도 벌써 뭐가 보여요? 어우 저거는 삼각수렴인데 패턴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끝났는데 이게 보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차트를 보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둑의 고수인 만약에 이창호 구단이 여러분하고 바둑을 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바둑두는 자리를 이창호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둘 자리가 없어요 숨이 막힐 지경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수라는 게 거기 차이예요 실력이 더 낫고 못 낫고 일단 떠나서 차이는 뭐죠?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면 당연히 보여요 자 그럼 인생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해요? 창조를 났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에이 나는 안 돼 저 주식이 나하고 안 맞나 봐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왜 하고 그죠? 성큼성큼히도 어서 오세요 그러면 옛날에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을까요? 네? 아니 북극해는 배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어느 나라도 북극해를 얼음 열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쉐빙선을 만들어서 남극을 가고 북극을 얼음을 깨면서 가버립니다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죠? 아 난 안 돼 주식이 안 되나 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 그 이유는 뭐죠? 사는 방법을 모르는데 사람들은 사는 방법을 다 안 아무 때나 사면 사는 건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이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무슨 생각만 하죠? 아 대통령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22살부터 대통령 될 때까지 링컨이라는 사람은 떨어지기만 한 사람이에요 하원 나가면 떨어져 상원 나가도 떨어져 거듭나가도 떨어져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대통령 된 거예요 참 그 떨어지는 동안 수없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에디슨은 3000번의 실험을 통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질문을 기자가 질문했다고 그러죠 당신은 그렇게 수없이 실패하는데도 왜 아직도 실험을 하십니까? 여기까지 온 게 성공이지 않냐 지금 실패왔더라도 지금까지 와 있는 게 성공한 거라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포기하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포기한 곳에서 실패한 곳에서 여러분이 답을 구한다면 그건 성공의 열쇠를 여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할 생각을 안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생존에 집착해야 돼요 오늘 사는 거 죽는 거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생각이 아유 현상유지만 하면 돼 현상유지만 그죠 아유 잘하고 있어 현상유지만 하면 돼 아니 현상유지하려고 꼭 누구하고 똑같죠 주식 투자하고 번져놓으면 팔아요 아니 번져놓으면 팔라면 뭐래 주식을 해요 힘들게 은행 갖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보관비라도 받잖아요 이자로다가 그러니까 그거 보관비 받으려고 은행 갖다 놓지 말고 가장 바보 같은 투자가 누구다 은행에다 예적금 하는 사람들 예적금 빼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주식 사람은요 주식 사람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알고 보면 다 주식 산 게 뭐예요 다 부실 종목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차 들어오다가 돈 벌어주겠다고 갔더니 역시 나를 덮쳐 그리고 장기 투자를 우겨 떨어지면 그러니까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좋은 주식에다 가만 이렇게 묻어서 아니 좋은 주식에다 이렇게 사막 콘덴서 떨어지든 말든 또 떨어졌네 또 사도 또 저축해서 또 들고 갔어 그랬더니 이 세상에 이게 아니 2015년 10월에 산 게 지금 500%가 날라갔잖아 아니요 500만 원만 달았으면 얼마야 2500만 원이 넘어 2500만 원을 벌었잖아요 말도 안 돼요 지금 템플턴이 200% 난 건 부지기수로 나왔어 뭐 이런 건 안 됐나요 200% 넘은 거 FNF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미쳤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아니 전문가님 밑으로 떨어지는데 팔까요 팔긴 뭘 팔아요 200%가 넘었어요 말도 안 돼요 지난번에 하이닉스 뭐예요 198% 갔었잖아요 지금 떨어졌죠 근데 뭔 일 있어요 그러면 와 진짜 무섭죠 삼양식품 200% 예 아니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아유 만두 진짜 싫어 죽겠어 만두가 안 간다고요 만두 아이고 만두가 또 나가서 신고 가요 어제 이야 이게 뭐 찔뻑찔뻑하더니 또 올라가서 팔았나요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판다고 돈도 못 벌고 아마 해서 어제 단타 친다고 들어갔다가 떨어지니까 손절해야 되나요 아유 샀는데 물렸습니다 물렸어 아 이런 데 갖다 물리면 안 될까요 여다 물려놓고 그냥 내바두죠 아유 까짓 거 맘대로 해 뺏어가든 말든 여다 물려놨습니다 아우 그랬더니 알아서 지가 그냥 끌고 올라가네요 난 한 건 뭐예요 돈이 일하게 한 것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위리원들한테 자녀 계좌 다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누구 집안 망하는 꼴을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템플톤은 뭐라고 그러죠 삼진제약 뭐 어떻게 한다고요 삼진제약을 뭐 2013년 전문가 세 분이 나와가지고 손절가 얼마 익절가 11,800원 손절가 14,000원 현재가 18,000원인데 더 이상의 호재가 없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한 전문가 두 분은 여자 아나운서가 그럼 어떡할 건데요 두 분은요 예 보육료인데 목표가 11,800원 미쳤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사서 그냥 묻었어 지금 무슨 일 벌었어요 예 무슨 일 벌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지금 뭐 한 거예요 예 그까진 900원 먹으려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지금 이게 몇 프로예요 240%가 넘었어요 그럼 1년에 몇 프로 벌어진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고 하여가지고 5, 25 배당까지 250, 50% 벌었어 내가 부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묻어둬라 자녀 계좌에다 그냥 저축해놓고 그냥 잊어버려 그랬더니 목표가 손절가 이륙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가치 투자예요 종목을 해서 동업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뭘 팔고 사고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온의 삼촌은 1600만 원을 어떻게 공사대금으로 누구 샀어요 산 것도 아니에요 셀테리온에다가 2008년에 공사했더니 1600만 원어치를 세상에 돈을 안 주고 주식을 주더래요 괜히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본인은 아니 돈을 줘 주식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식을 주고 돈을 안 줬대요 아니 그래서 그냥 공짜로 받은 거 아니니까 1600만 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비뒀대요 그게 2008년이에요 2008년에 가만히 내비뒀서 들고 왔네 이거 어떻게 됐어요 백성희님 어서 오세요 2008년에 들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1600만 원이 3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3억 이렇게 벌어요 트레이드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백 명 중에 몇 명 나와요 그거 소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시장이 재수 없는 날인가요? 떨어졌으니까 아 오늘 단타하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팔지도 못해서 또 물렸습니다 자녀한테 그러면 단타 가르쳐 줄 건가요? 아 오늘도 짜릿하게 먹어 직장 가지 말고 아침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트레이더 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야 열심히 직장 다녀 내가 주식 사줄 테니까 사놓고 그냥 가만히 2008년에 진짜 했으면 얼마 됐을까요? 이게 얼마 올랐을까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이? 7000%가 넘었어요 7000%가 천만 원당하면 7억 얼마예요? 7억이야 7억 여러분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정말 투자가 뭔지를 정확히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600만 원 받았더니 세상에 뭐여 언제 받은 건지 3억이 넘었대 3억 셀트리온 하나 갖고 공사대공으로 받은 게 근데 나는 왜 안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팔고 사고 했잖아 삼촌은 주식을 모르니까 그냥 묻어두고 내비두고 차이는 거기에 있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생존에 집착을 죽느냐 사느냐 하면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평범한 사람은 아 현상유지만 하면 돼요 현상유지만 아니 뭐 주식 사가지고 본전하려고 주식하냐고 현상유지만 하면 된대 성공한 사람의 생각은 뭐여? 발전에 집중 있는 거예요 발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주식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가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몇 년은 어떻게 된다 이걸 미리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죠? 제 방에 들어오면 비싼 종목만 들고 옵니다 어떤 분은 또 뭐여? 모두가 유통주만 들고 옵니다 아유 신세계 롯데쇼핑 하이마트 아이마켓 코리아 아유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전부 다 유통주만 들고 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아 저평가에 싸니까요 추천주니까 그냥 샀습니다 아니 유통주가 안 가는데 유통주를 그래 집중 매수해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워낙 싸다고 저평가됐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공부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적인 문제든 직업적인 문제든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고방식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제 방에 오니까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유 제발 좀 번전 생각하지 말고 잘라 살 돈이 없잖아 거기다 잔뜩 물려 있잖아 그 찢어서라도 사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몇 개월이 걸려요 예 드디어 50%를 잘랐습니다 드디어 50% 잘라서 저걸 사고 여기 샀습니다 이제 갑니다 아유 뭐여 그러지 삼성중공업 아유 이게 얼마요 참 빅베스 나온다고 어제 그냥 곤두박질 하안가 직전까지 갔죠 얼마요 이걸 사서 돈 벌겠다고 본전한다고 그 놈의 본전이 뭔지 본전한다고 물타기를 열세 보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물타기 여왕이라고 그랬을까요 물타기 여왕 여러분 물타기 여왕 하면 죽는 겁니다 또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또 물타기 할까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요 제발 물타기 하지 말고 불타기 해라 그렇죠 불타기 하랬더니 물타기 합니다 참 그게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리는 거예요 생각의 힘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난 싼 종목만 들여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만 원 넘어가는 주식을 안 사요 제 방에 들고 왔는데 만 원 넘는 주식이 없어요 어떤 분은 돈 버는지 그걸 검증도 안 해보고 뭐죠 포트폴리오를 349 종목을 들고 왔어요 한 주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산 게 99만 원이에요 그 사람 돈 벌까요 돈 못 법니다 그랬더니 뭐 다섯 개 종목이 정지됐어 상장 폐지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뭘 잘못하는지 배워야지 추천한다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사가지고 그냥 백화점을 만들어서 들고 와요 좋은 종목인지도 확인도 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들고 오면 다 부자 되는 줄 알고 샀더니 깡통 여기서 정지 저기서 정지 죽을 맛입니다 공부하라고 공부 자 주식 투자는 그래서 비관론자가 아닌 낙관론자가 승리한다 맞아요 두 번째 낙관론자들의 승리라는 책도 있습니다 선거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느냐 달려있다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보면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을 자꾸 잃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주식하고 안 맞나 봐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잘 안 풀리면 뭐라고 그러죠 나하고 이건 안 맞나 봐 아니 뭐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지 뭘 안 맞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죠 그래서 긍정의 마음은 긍정을 낳고 부정의 마음은 부정을 낳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식에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내가 스스로 100% 나보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은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과목에서 100점을 한 번 맞아보시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공부가 아 이렇게 하면 100점을 맞는구나 그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님 제 방에 딱 그러면 전문가님 부탁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제발 나 종목에서 100 수익률 100% 넘는 것쯤 한번 만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안 됩니까 할머니도 되는데 제가 할머니가 70, 70일간 1세가 된 할머니가 제 방에 와서 저하고 1년 이상을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열어보지 않으면 현재까를 앉히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런 분이 한 달이 넘고 두 달쯤 가려고 그러는데 아휴 오늘 서울로 딸집에 가야 됩니다 딸집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안 보고 제가 처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안 세상에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그분이 할머니가 아니 저 그리고요 단타만 쳤었기 때문에 100% 수익 나는 종목 좀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100%가 뭐야 200%가 넘어가 300%가 넘어도 이제는 웃어요 그게 진짜 됐거든요 그게 진짜 됐거든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세 긍정의 에너지는 긍정이 낫고 부정의 애전은 부정이 낫고 내가 어떤 종목에서 100% 수익 내는 종목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어 보면 200%도 만들고 300%도 만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신감이 점점 상실해지는 거죠 주식 투자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다른 사람은 100%도 먹고 얼마도 먹는데 왜 난 안 되냐 올라가면 댕강 잘라 먹고 그걸 못 들고 가니까 100%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커져야 안 커져요 안 커지니까 더 자신감을 또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100% 내는 수익 종목을 만들고 200% 내는 수익 종목을 만들다 보면 그 다음에 주식 투자가 아 주식 투자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를 먹어보면 1000% 가는 종목을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100점을 맞아보면 100점 맞는 방법을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못 맞아본 사람이 100점 맞기가 쉬울까요?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100점이 나오더라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니까 100% 수익 나고 200% 나더라 맨날 트레이더 하다가 간서친님은 트레이더 하다가 어우 사명식품이 저렇게 가니까 그죠? 아! 좋은 주식은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얼마나 갔어요? 아! 짜릿지요 아! 지난번에 무료 방송하는데 간서친님 와가지고 그냥 여고 가서 전문가님 뭐 했어? 아! 피라미딩 했는데 괜찮았나요? 아! 좋죠 아! 이거 그냥 전 회장하고 사장이 사는데 뭐 그죠? 사장이 사는데 나도 사야지 동시에 샀더니 아우! 짜릿하게 나갔죠 이게 뭐예요? 자신이 안 맞는다고 주식이 자신과 안 맞는다고 생각조차도 버려버려라 투자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올바른 매수 매도 방법을 익혔다면 이분이 샀겠죠 제 방에서 4개월 공부하고 나가면서 아! 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매수합니다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얼마요? 벌써 여기서 벌써 100% 나왔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처음으로 배웠다는 사람하고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 추가 매수할 절의 찬스가 왔네 사스님 얼마 갔어요? 수익숙 선생님도 어서 100%가 넘었습니다 이게 100% 먹는 방법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공장까지 증설한대 아주 부채질을 해 그죠? 부채질을 어! 공장 증설한데 너무 잘 팔려가 뭐가? 닭볶음면이 야! 농심 다 팔아다가 빨빨리 삼양식품 사 삼양식품 우리 유리원단한테는 수도 없이 지난번에 여기서 또 추가 매수 나갔거든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이제 졸업하는데요 4개월 공부하고 60% 났어요 지금요 리치방님도 어서 오세요 60% 났어요 어제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글 좀 쓸게요 자! 이게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관논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뭐요? 이거 뭐요? 우량주 장대엄벙이라고 사랑하라 죽어볼까요? 그런데 주가는 한없이 한없이 흘러내리더라 무엇인가 매수법칙을 뭔가 몰랐잖아요 자신이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가 쌍바다라고 해서 매수했더니 세상에 더 급락해버리네 수익숙수님도 어서 오시고 아이고 맞죠? 쌍바닥으로 샀더니 왜 덧돌아지냐 쌍바닥 맞나요? 템플터는 쌍바닥 이거 안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매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샀다가 할인 좋다고 샀다가 땅굴로 내려가가지고 전문가님 죽겄습니다 아 나 샀는데 어떻게 해요? 죽겄습니다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이러고서 이제 절절절절 매죠 아이고 자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사람이요?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진짜 템플터는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을 추천했을 때 내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인지를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진짜로 그냥 추천해서 가는 거냐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내 자녀한테 줘도 괜찮을 종목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줘서 지금 짜릿하게 먹고 안되면 깡통나도 니 책임이야 이런 종목을 추천할까요? 저는 다른 다른 전문적인 내가 주식을 사서 그잖아요 내가 주식을 사서 템플터는 주식을 추천합니다 그럼 내 자식한테 주식을 추천했을 때도 아무리 없을 일을 것 같았으면 추천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유리원들이 전부 계좌 만들어라 자녀 두 명이면 두 명 계좌 다 만들어 그 다음에 누구 누구 만들어요? 네 부부 계좌 다 만들어 우리 유리원들은 네 분의 계좌를 다 들고 있는 사람 세 분의 계좌를 다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주식하면 망한다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템플턴의 식구들은 전부 다 주식을 자식 계좌 남편 계좌 아내 계좌를 다 만드냐 이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일까요? 주식하면 위험하다는데 폐가 망신한다는데 그런데 왜 자녀 계좌를 만들려고 그래? 자녀 계좌한테 성인한테는 5천만 원 물려줄 수 있습니다 10년 내 얼마요? 미성년자는 얼마요?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 사주고 10년 있다가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또 사줘요 10년 가만히 있어봐 주식 10년 들고 가 10년 들고 가면 무슨 일이 있나 볼까요? 한번 보자 삼성전자? 아유 무슨 소리라요 자 봐봐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삽니다 가지도 안 해 가지도 그러면서 네?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삽니다 오늘 떨어지네요 얼마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너나 잘해봐라 너나 잘해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나 혼자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많이 깡통나라 다니세요 그죠? 그분한테는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 10년 전에 이걸 사서 지금까지 묻어뒀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 홀로서길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주식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 자녀한테 주식 좀 사줘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다 그럼 2008년 1월 2일 날 주식 사서 여기다가 500만 원 담고 저기다가 500만 원 담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775%입니다 500만 원이 얼마요? 5,7,2,3,4,3,500만 원 만들어요 10종목이면 3,5,5,000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벌어주던가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런 거 사라고 그러면 제 얘기는 안 믿죠 마치 삼성전자 안 사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원이 가입했으면 지금 얼마요? 270% 났다 떨어져서 지금 260% 내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팔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지금 얼마요? 775%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보자 2008년 1월 2일 날 삼성전자에도 500만 원 유나이트 제약에도 500만 원 773%입니다 삼성전자에 2008년에 사서 5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저축했습니다 은행 갔다 저축해봤자 돈도 안 생기고 은행은 은행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니까 얼마요? 380% 반토막이네 반토막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믿고 유나이트 제약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죠 동국 제약에다가 28명이 주식을 사서 40년 동안 들어왔더니 이 28명 가족이 전부 부자예요 기도 안 쳐죠 연세대 교수는 43년 동안 유한양양을 사갖고 와가지고 집 한 채뿐이 없이고 부자예요 주식 부자 배당만으로도 생활이 된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삼진제약만 샀어도 얼마예요? 삼진제약 가보죠 삼진제약 무슨? 삼진제약이요? 삼진제약 2008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무슨 일을 벌렸나 봐봐요 무슨 일을 벌렸나 얼마예요? 266%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은행에 놓고서 저축한다고 열심히 가서 오늘도 적금 부고 내일도 적금 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은행에다 넣어서 이렇게 벌어주든가요 266%를 벌어줘요 부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예금은 어떻게 해요 다 팔아다가 좋은 주식에다 묻어놓으면 그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랬더니 그건 안 배우고 아이 오늘도 그냥 트레이더 온다고 아우성 치고 그러다가 아니 어제 떨어져서 지금 물렸어요 물렸어요 손절할까요? 이것만 물어봐 이것만 다 큰일 났어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잘라먹으면 좋고 못 잘라먹으면 또 내가 잘못했으니까 못 잘라먹은 건가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성공하는 투자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데 빨리 성공해요? 아니잖아요 서서히 가야 돼요 자 위대한 투자가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콜라스 다비스 성공할 때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알아요? 6년 동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용수하면서 공부를 무진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윌리엄 오닐은 몇 년 공부했나요? 그 사람은 오히려 7년 공부했어요 제럴드 로브도 7년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무진장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니콜라스 다비스는 6년 만에 성공한 거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래서 책을 봤더니 세상에 윌리엄 오닐은 7년 동안 책을 2천 권을 봤더라고요 아유 나는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겨우 700권뿐이 못 봤는데 2천 권을 봤다고 와 여러분이 자신이 부유하고 있는지 대단한 거액 반열에 오르는 것인지 관심 두기보다는 내가 투자 과정을 즐기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부터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자녀한테도 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니가 하기 싫은 일을 부모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너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다 니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밤새고도 할 수 있어 하기 싫은 일은 때려주기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좋아하는 일은 정말 밤새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의료원이 아니 전문가님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왜요? 어제도 10시 20분에 끝났거든 8시 반에 시작하는데 막 10시 반에 끝나는 게 요즘에 아주 통일 끝나고 나면 또 질문 받으니까 질문 받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궁금하면 다 물어봐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좋은 주식을 해서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간 즐기다 보면 부는 시간여행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걸 믿으려면 뭐예요? 좋은 기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실기업을 산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여러분이 두 번째 그죠? 훌륭한 투자가의 특성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독창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었어요 템플톤은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유료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어떤 분이 우리 유료 무료방송에서 전문가님 나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정책주하고 테마주를 만졌다가 2억을 날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했잖아요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그죠?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아는데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은 전혀 다릅니다 무료방송은 무료방송은 유료방송의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40% 그렇다고 무료방송을 제가 함부로 여러분한테 강의해 본 적은 없어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회원들한테 어떻게 주면 좋을까 이런 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유료방송은 60강의로다가 여러분이 홀로서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여러분한테 돈을 왕창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직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갈 수 있게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고기를 아무리 잡아주면 뭐 할 거예요 졸업하는 순간 어미 없는 병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으면요 평생 가도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전문가님 200만 원 들고 제 방에 왔잖아요 왜 왔어요 사실은요 제가 아는 분이 꼭 전문가 방에 가서 공부하고 와야 된대요 아니 돈도 200, 400만 원뿐이 없는데 무슨 돈 공부하라고 그런 얘기 선배가 저 딸이 다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광고를 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가보기나 해보자 그래서 200만 원 들고 200만 원 내고 200만 원 갖고 공부하러 왔는데 완전히 인생을 터닝포인트로 바꿔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200만 원뿐이 있는데 주식을 살 돈이 뭐 일맛 돼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한 주도 사보고 열 주도 사보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배우고 나서 아내한테도 같이 공부하고 아내를 갖다가 절약을 하면서 둘이서 5개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금요일만 되면 불타는 금요일하고 친구 만나서 술 마시는 것도 끊고 집에 일찍 와서 애들하고 운동하고 돈이 두 부부가 절약하면서 남는 돈으로는 좋은 주식 사고 아 그너뜬이 벌써 5개월 지나니까 천만 원이 넘었어요 전문가님 200만 원 천만 원 넘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약한 돈에다 수익난 종목에 들켜서 천만 원이 넘었다고 너무너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다 넣어봤자 이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돈도 안 벌어주는데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야 저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줘요 누가 그거 소개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있어요 누가 소개해서 왔습니다 자 세 번째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 과정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때에 따른 고집스럽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기가 돼요 그죠 세 번째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갖다가 내가 자 내가 이걸 샀습니다 그럼 내가 내 자녀한테 물려줘도 아무 일이 없으려면 사도 되겠죠 근데 내 자식한테 못 물려주겠어 그러면 여러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깡통나게 생겼는데 그 불안한 종목을 왜 사는 거죠 갈 것 같으니까 그건 뭐죠 운이잖아요 운이잖아요 잘되면 하늘에서 감이 내 입에 떨어지면 운이 좋은 거고 안 떨어지면 운이 나빠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때는 배팅할 만한 종목이 앞으로 분명히 또 나타나는데 왜 못 기다리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못 기다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놓고 아 여기서 사놓고 떨어지면 항복하다가 딱 자르고 났더니 올라갑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사면 팔면 올라가더라 사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자가 강하게 확신할 때만 시장의 군중에서 떠드는 소리 뉴스 온갖 잡음 흔들리 않고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당장 뭐 뭐죠 당장 외국의 증권사에서 IT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폭락시켜놓고 지네들은 증거는 없지만 공매도 해서 짜릿한 수익 챙기고 니네들 5%만 하면 그래 400억을 갖다가 팔아서 400억을 공매도 쳐서 만약에 5%만 먹어도 삼성전자 5% 빠지면 5, 4, 20, 200억이 뭐예요 20억인가요 아 진짜 돈 벌기 너무 쉬워 야 뉴스 좀 한번 흘려봐 얼마 삼성전자 끝났다고 한번 터뜨리면 내가 공매도 짓게 증거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돈 또 챙겼지 맛있어 지난번에 일본에서 선물 옵션으로다가 얼마 2천억을 투자해서 785억인가 얼마를 단 3일 만에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자평에다가 맛있다 맛있다 참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거다되고 거다되고 무슨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돼요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만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안 보이니까 내가 요만큼 사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서 잘라서 먹고 딱 나오면 되지 얼른 아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물려버렸어 팔까요 말까요 이제 고민들이 가는 거지 어제 같은 장에는 무조건 물려 거의 90%는 물렸을 거예요 아 아침부터 올라가다가 그냥 내리 쏟아버리니까 물려서 물려서 빨리 손절해 손절 손절 못했습니다 아 물렸습니다 팔까요 아 그 다음날 또 떨어져 또 물렸습니다 뭐 팔아 이제 어떡해요 손실이 커졌는데 이게 여러분이 하는 짓인가요 어떤 짓을 해야 될까요 어떤 짓을 좋은 종목에 동업하면 칼이 안 생겨요 깡통으로 내몰라고 해도 내밀어 지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야 제발 너 좀 깡통나라 여러분이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깡통나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하죠 매일 팔고 사고 하라고 그러세요 매일 팔고 사고 몇 개월 안에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이나 다 깡통내버립니다 해보라고 그러세요 1억을 들고 일주일에 두 번만 매수매도 했는데도 5400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매일 팔고 사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개월 만에 1억이 다 날아갑니다 해보시죠 단 돈을 못 벌었다는 전제하에서 무섭죠 안 해보잖아요 조사 안 해봤죠 검증도 안 해봤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템플토너 시물레이션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돈을 못 벌었으면 깡통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버핏이 왜 이렇게 충분히 계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버핏이 왜 포스코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2005년부터 집중 투자해서 76만 원까지 들고 갔을까요 유료방송에서 배우죠 전문가님 그러면 적정주가 계산한 방 이런 것도 배우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 방에 와서 당연히 배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자 절대 수인님도 어서오세요 버핏은 주식이 왜 매력적인지 직접 종이에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보지도 않죠 가만히 있어봐 이 주식을 사서 내 자녀한테 물려주면 탈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지 돈 벌겠지 그러면 사요 적어봤는데 아휴 난 이거 사면 아무리 봐도 잘라먹지 못하면 깡통날 것 같아 돈도 못 버는 기업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겨 중국 원형자원 깡통 지난번에 단타 친다고 뭐 훗 뭐 뒷궁면에서 놀면 재밌다고요 8천만 원 단타 치다가 깡통 전문가 따라서 단타 치다가 깡통을 했어요 와서 제 방에 와서 뭐라 그러지 하루에 900만 원씩 벌었대요 우리 유리원도 그러더라고요 전문가 이제 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끝이요 제가 전문가를 고등에서 끊임없이 지나갔는데 템플턴 전문가를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왜요 그랬더니 4개월 공부하고 지금 12월달하고 1월달 너무 바쁘니까 쉬었다 오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수수료를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전문가한테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유리원이 진짜로 한 얘기가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전문가님 제가 전문가를 30명을 거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 한 분 중에 37명을 전문가를 거치고 38번째 템플턴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본인이 지적 이실짚고 하는데 전문가를 30명을 거쳤답니다 제가 31번째래요 38번째 가는 동안 그분이 끊임없이 주식을 주식을 공부를 안하고 추천주만 받다가 10억을 잃고요 템플턴에 방에 온 겁니다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전문가님 10종목만 찍어주면 내가 주식을 템플턴 방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 안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들어와 보시면 안다 왜 10종목을 갖고 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9개월 하고 나갔어요 전문가님 이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명색이 대학 강사인데 진짜 공부를 하고 나갔어요 왜 돈이 안 됐는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 기업 지금 계좌는 굉장히 살이 많이 쪄있습니다 골고루 담고 한 30몇 종목 40종목 정도 담고 나갔습니다 투자금은 한 4억 되는데요 1억은 한 방에 한 종목에 몰빵을 해놨어요 제가 잘르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탈은 안 났는데 돈을 별로 벌지 못했어도 그냥 한번 맞짱 떠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나머지는 골고루 담죠 진짜 골고루 담고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있습니다 어떤 노후부부는 전태워서 이래요 전문가님 제가 10년을 전문가를 따라다녔는데 돈 버는 게 아무것도 까먹기만 했습니다 템플턴 방에 와서 정확히 1년 10개월 만에 그동안에 잃은 돈을 다 복구했대요 S5일 우선주로 사가지고 지난번에 네 가족이 배당만 받고 하와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좀 돈이 많거든요 자기는 1억뿐이 안하지만 남편은 4억 정도 합니다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좀 캡처 좀 해서 보내주시죠 그랬더니 그냥 인사만 할게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라서 우리는 그런 걸 보낼 줄 몰라요 사는 것만 하고 파는 것 뿐이 몰라요 딸이 해주면 그나마 겨우 하고요 진짜 있던 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요 여러분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배워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물고기 잡는 방법은 안 받았다가 졸업하면 또 꽝이야 뭘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몰랐대요 추천하고 오래 보유하면 다 돈을 보는 줄 알았대요 진짜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그래요 몇 개월 됐는데요 3년 됐는데 우동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면서 매사에 철저하고 신중하게 리스크를 돈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안 잃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프로 원은 버핏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먼저 절대로 잃지 마라 뭐예요 돈을 잃지 말라 잃지 않다 보면 돈은 저절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딸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돼요 여러분들은 딸라 그러니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우면 돈은 저절로 시간여행으로 돈이 벌리는 거예요 딸라고 욕심내서 이상한 종목을 매수하니까 깡통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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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급등 해서 빨리 먹으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돈을 잃는 거예요 자 5년 전에 여러분이 네이버에다 치면 다 나옵니다 공영방송 이니까 아나운서 한 명하고 여자 그 다음에 전문가 셋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의 호재가 없으니까 매수 금지 한 분은 두 분은 이제 목표가는 11,800원에 잘됩니다 아나운서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정할까요 예 11,800원입니다 지금 얼만데요 1,800원입니다 그럼 900원 먹으려고 주식했나요 2013년 12월 29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네이버에 쳐보면 증거가 나올 거예요 템플턴 꼼짝 못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거기서 템플턴은 사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사서 들고 오면 240%가 넘었습니다 은행 갔다 돈 집어넣어봤자 돈 이자 몇 푼 주지도 않습니다 그 은행 적금 다 깨다가 여기다가 그냥 가만히 묻었으면 얼마요 적금 천만원 버느니 적금을 여기다가 계속 버었으면 천만원이 얼마 됐을까요 이자 몇 프로에서 백만원 줄까요 이백만원 줄까요 우리 조카 우리 아들 녀석 친구가 학사장교 나오면서 1800만원을 2년 동안 갖고 왔는데 이자가 얼마냐면 26만 8천원입니다 야 너는 근데 어떻게 했냐 아니 백만원 갔다가 원의 가입해서 넣더니 60% 났어 60%면 얼마야 60만원 벌고 있어 이런 백만원에 그런데 1800만원에 26만 8천원 받고 앉아있습니까 부자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요 전부 부자되는 방법을 안고 오늘도 급등 먹어서 대박내려고 거기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 전무관님 오늘 조정 들어갔어요 잘라야 되나요 이제 몸 달치요 그죠 오늘 주식 또 떨어졌어요 아침에 올라갔다 주식 떨어졌으면 또 죽었다 단타 또 손절한다고 아우성 치겠다 또 그죠 손절 어떡하냐 더 떨어졌는데 자르고 도망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죽겠다 에오는 재수없는 날이야 일컬건가요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투자해서 어떻게 가야 부자가 되는지 이게 답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뭐 삼양식품이 무슨 일 있어요 아예 떨어져 잘 걸렸어 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요 지난번에 세상에 제가 이걸 샀습니다 자 보시죠 이마트 이걸 언제요 여기서 추천 나갔습니다 우리 규론 보고 매수가담 그랬더니 아이 전문가님 너무 비싸 비싸서 못사냐 21만원 사람들이 웃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울란바토르가 예 이마트에서 몽고에다가 2호점을 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닫고 열기를 8번을 했대요 이야 그러면 이마트 사야 된다 이마트에 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뭘 배우실래요 팔았나요 사기만 했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이 와서 여기였나 이마트가 여기서는 추천 나갔고 여기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왜요 아니 올라갔다가 신나서 지금 사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떨어져요 팔아야 되나요 비밀글을 써놨어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제가 비밀글 쓰지 마세요 겉으로 쓰세요 그냥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그냥 들고 가요 우린 어서 또 추천 나갔거든 또 나갔어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던 지난번에 무리봉생 같더라고 어떻게 됐어요 잘 들고 갑니다 뭘 그걸 그렇게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다 까먹을까봐 쫄쫄쫄쫄쫄 쫄아서 존도 못 들고 가고 돈은 안 되고 맨날 조금 잘라먹고 댕강 또 와서 차악 그러다가 다른 거 샀는데 거기 또 물렸어 물리니까 안 가니까 어떻게 또 손실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아이고 죽겠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식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루고 있을 건가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갔어 여러분이 갈 길이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 뭐라고 그래요 원칙을 지키려면 그만한 기력과 결단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렇죠 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천재성을 요구하나요 아니에요 자질 또는 기질 여러분의 품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성이 또 너무 착하다고 돈 번아요 저 사람은 성격이 아주 개팍해 그 사람이 돈 번아요 왜 그렇죠 바로 투자에 임하는 기질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샀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력과 결단력이 있고 배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종목을 사는 방법을 배우질 않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부갈래길에 서서 내려갈까 올라갈까 아직도 갈등이 있나요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 않으면 언제나 지는 게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을 평생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뭐죠 물고기만 잡아본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은 잡는 방법을 하지만 잡아서 준 사람은 먹기는 해도 잡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가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시간이 10시 이렇게 넘어가는지는 몰랐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갑니다 아유 성경잼